양양에 손도 있어서 같이 갔죠. 불편한 건 없어요. 불편한 건 없고 내가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고 같이 다닐 때 이렇게 닦거나 이런 걸 하라고 그냥 편한 대로. 어떠셨어요? 말씀대로 저희 어머님이 되게 예민해 보이시고 좀 까칠해 보이시잖아요. 그런데 안 그러세요. 그래서 오히려 편해요. 너랑 마랑 단둘이라는 게 다 여자되는 거예요. 다들 소풍 가는. 1박 2일 소풍 가는 기분. 감사합니다.